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 국민기업 관성대표이고 유튜브 채널 차관성TV 운영자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수익률 안내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건이 터질 때 3월 19일 저는 230개 종목을 카페에 일괄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230개 종목을 동영상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230개 녹음을 하고 네이버 카페에 올리고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데 소유된 시간이 약 한 달이 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2020년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 카테고리에 근거 동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이 종목은 최저가 2600원 매수, 최고가 5000원까지 93% 급등 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돈을 버는 비결, 이제의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처럼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도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주식에서 돈을 버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저평가된 대박 주식만 바닥에서 분석하고 중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주식 바닥은 신도 모르고 주식 꼭지 매도가는 하늘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작전 세력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영화 속에서 나오는 작전 세력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작전 세력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고 어떤 주식으로 작전을 할 생각으로 종목을 선택하는가 이것을 알고 투자를 하면 작전 세력보다 더 싸게 매집을 할 수 있고 작전 세력에 빌붙어서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처럼 그런 한상을 벌이셔야 주식 시장에서 안전하게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요즘 작전 세력은 싸구려 동전주에서 승부수를 띄우지 않습니다. 테마주와 작전주 작업을 할 때 이제는 유튜브를 비롯해 너무 많은 지식이 세상에 알려져서 이전처럼 동전주와 같은 싸구려 주식을 더 이상 공약하지 않습니다. 작전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작전 세력들은 호재가 있을 만한 주식, 저평가된 주식, 재무구조가 좋고 영업이익이 좋으며 사내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을 먹잇감으로 선택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주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정보홍수로 인해 이제 똑똑한 개미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이전처럼 잡주로 작전을 쉽게 하기 어려운 점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시대에 따른 작전 세력들의 움직임을 여러분은 빨리 간파하셔야 합니다. 저의 주식 투자 경험은 30년입니다. 저는 오랜 경험으로 작전 세력이 탐을 낼 만한 종목을 미리 선정하고 작전 세력이 바닥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매집을 이미 마친 종목을 창장된 전체 1900개 종목에서 전부 선별하여 저희 카페 회원과 종목을 공유하고 후원을 하시는 미래의 회원에게 종목명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을 최하 바닥에서 선매수를 하고 몇 년 중장기 투자를 하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종합주가 급락이 오면 개인들은 전 재산을 다 탕진하지만 저 같은 고수들은 하늘이 동뚜락을 내려주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종합주가가 1400까지 급락할 때 저는 저희 회원에게 과감한 매수를 지시했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기회다. 무조건 매수에 적극 흥참하라.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왼쪽 파워포인트는 2016년 6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제가 추천한 대박 주식 시리즈 240개 종목을 작전 세력이 강하게 낀 것을 미리 파악하고 매집이 완료된 종목만 특별 선정해서 저희 카페 회원과 같은 날 동시에 매수를 하고 731, 2년을 홀딩하면서 내린 대박 수익률입니다. 제가 왼쪽 파워포인트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그만치 2년, 731인내의 세월을 지내면서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경제대공황, 제2의 IMF 외환위기가 오는 날이 올 것이다. 이때 대한민국 수많은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앗는 날이 틀림없이 올 것이다. 그때가 우리는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때 처음 나를 만나는 미래의 회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저는 지난 6년간 수익률 근거 자료를 미리 만들고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주식 카페를 가도 저처럼 본인이 추천한 주식 수익률을 장기 홀딩하면서 수익률을 근거 자료로 만든 카페 전문가는 없습니다. 저는 730일 동안 미래의 회원을 설득하기 위해 이 자료를 준비했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큰 돈을 버는 비교를 아는 사람입니다. 돈 버는 제주를 타고난 사람입니다. 저를 만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측 차트는 이번 코로나로 종합주가 바닥을 칠 때 또 돈이 되는 종목만 230개 종목을 선점해서 추천을 하고 올린 수익률입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 모음집입니다. 네이버 카페 국민기업 관성에서 추천일 당시 녹음한 자료가 카페와 유튜브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종합주가 최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경제대공황 제2의 IMF는 터질 시기가 아닙니다. 그때가 오기 전까지 여러분은 안전하게 제가 추천하는 종목에서 먹고 빠지고 반복하면서 큰 돈을 버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머지않은 세월에 틀림없이 엄청난 혼란이 오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또한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시는 잡지 못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평생 먹고 살 돈을 버셔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저와 인연을 맺으시면 제가 올리는 수익률이 바로 여러분의 수익률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주식 카페를 가던 대한민국 최고 주식 전문가를 만나도 저처럼 주식 바닥을 알고 주식 꼭지 목표가를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신중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주식 추천 금액 절대 아끼지 마세요. 저는 작전 세력이 어느 주식을 선정하고 꼭지 목표가를 얼마로 정하고 매집을 하는지 오랜 경험으로 다 터득하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수익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식 전문 추천 업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길바닥에 나앉는 경제 대공황 외환위기가 올 때 돈을 버는 지식을 갖고 있는 내가 이 어려운 시절에 힘든 국민을 위해 돈벌이는 할 수 없지 않는가. 그래서 월달 주식 추천을 하고 10년 동안 회비를 받으면서 했던 유사 투자 자문업을 폐업했던 사람입니다. 앞서 거론한 대로 지금은 종합주가 최고점입니다. 주식은 종합주가 최하 바닥일 때 매수를 해야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최고점에서 잘못 매수를 하면 큰 난폐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인연을 맺으시고 미래를 준비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2020년 대박 주식 시리즈 230편 자료를 여러분은 꼭 주목하세요. 지금 코로나로 큰 돈을 벌었지만 이 종목은 다시 경제대공황이 올 때를 미리 간파하고 특별히 선정한 종목입니다. 훗날 머지않은 날에 다시 급락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종목 2020년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을 전부 매수하세요. 그때를 미리 알고 준비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으로 여러분 인생을 통째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를 만나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바닥을 알고 꼭지 목표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되는 대박 종목. 종목명을 알고 싶은 분은 제게 후원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후원을 하는 담내로 저는 제재식을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줄 종목입니다. 무료 카페 가시면 사기꾼들 지천입니다. 앵벌이를 하면서 얻은 종목에 여러분의 피같은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거저 얻은 종목은 절대 돈이 되지 않습니다. 큰 돈이 되는 종목을 투자하고 싶은 분은 010-2173-5680으로 문자 주세요. 문자로만 소통합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세요. 저를 만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국민기업 관성 네이버 카페 유튜브 채널 운영자 차관성입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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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